현재야. 확인할 게 있어서 기다렸어. 내가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야. 너 그 노래 어떻게 알고 불렀어? 노래? 인혁이 말곤 아마한테도 들려준 적 없는 곡인데 네가 어떻게 하는 건데? 완전 책만. 너 그 노래 어디서 들었어? 이번엔 바꿀게. 다시 돌아가기 전에 꼭. 너 어디 가? 미래. 내 시간으로. 너 어디 가는데? 그게. 네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? 너 누구야?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. 정말. 미래에서 왔어? 그대는 선물입니다. 하늘이 내려져.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.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. 그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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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.